이번 영상에서는 한다리로 진행하는 원레그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체 운동을 할 때 항상 원레그 데드리프트를 선행해주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한다리로 서 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행을 할 때는 반드시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작이 포함되게 되는데요. 이 때 한쪽 다리로 우리가 섰을 때 골반의 안정성과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 골반의 엉덩이 옆쪽에 달려있는 중둔근이라는 근육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레그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잠자고 있는 엉덩이 근육을 깨울 수 있고 그리고 골반의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으며 더불어 우리가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할 때 양쪽 다리의 불균형을 해소해서 더욱 효율적인 운동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운동을 하는데 허벅지에만 힘이 들어가고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지 않으시는 분들 또는 평소에 다리를 꼬고 있거나 짝다리를 많이 짚으시는 분들은 이 운동을 통해서 많은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동작을 연습할 때는 막대기를 짚거나 아니면 벽을 잡고 진행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쪽 다리로 서고 다른 한쪽 다리는 쭉 뻗으면서 상체를 앞으로 숙입니다. 머리부터 뒤로 뻗은 다리까지 최대한 길게 그리고 단단하게 일직선을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뒤꿈치와 앞꿈치 그리고 발가락을 전부 활용해서 발바닥에 전체 나의 체중을 고르게 실어 골반을 접어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양쪽 골반의 위치를 동일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지탱하고 있는 다리를 살짝 눌러주는 느낌을 주어 골반의 높이를 동일하게 맞추고 몸통과 다리가 한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양쪽 다리와 몸통 전체가 곧게 앞을 바라본 상태를 유지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맨몸으로 동작하는 게 익숙하고 쉽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런 케틀벨과 같은 무게를 들고 반복하시면 더욱 난이도 있는 동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을 12에서 15회 각각 2에서 3세트 정도 선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한쪽 다리로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운동이 될 수 있지만 원레그 데드리프트가 아니면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이 양쪽 발로 운동하는 동작들로는 얻을 수 없는 다양한 장점과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을 꾸준히 연습하셔서 나의 잠자는 엉덩이 근육을 깨워주고 불균형도 해소하고 밸런스 있고 튼튼한 하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